5. 안녕하세요. 워슬정 론가 일단...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콜라보레이션으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기쁘고 일단... 뮤직비디오에서 피아노 치시고 저는 기타를 치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멋있을 거 같고 When you and I need you down 더 강추不了 주가 더 란 말 네, 진, 용허의 인상은 그의 음악의 풍경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그의 음악이 굉장히厲害 그리고 그의 작품이 굉장히厲害 그리고 그의 음악이 굉장히 잘 들어요 그리고 그의 음악이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이의 작품이 정말 즐거웠어요 일단 한국어가 아니어서 이거 부르는데 좀 생소하고 좀 어렵긴 했어요 녹음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하면서 좀 더 익숙해지면서 완성본을 듣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너무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좋은 영화의 장르 중간의 단어는 우리의 이곳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장르기의 삶이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한편 영어는 한편 이렇게 다시 듣는 것 같던지 저는 이 노래가 많이 좋아해서 제가 잘 듣고сь 이 노래가 굉장히 완전하게 제가 읽고 싶던지 그리고 그 노래가 계속 묻고 제가 제가 읽고 싶던지 제가 뭘까요? 이게 무슨 일을 만들고 싶던지 제가 듣고 싶던지 이 영상에서 정말 좋아한다면 내가 추가를 선택할 것 같던지 그래서 아무거나 변화해 주신 것 같다. 아주 좋은 것 같다. 대신 전장 4미나 분 cel 3미나 진화 원대 Wert 진화 은 decreasing 요리를 친한 야권